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1회 청룡 시리즈 워어즈에서 신인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기분이 굉장히 설렙니다 일단 제가 평생 가수로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또 예능을 또 재밌게 찍었는데요 재밌게 촬영한 만큼 또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로부터 팀 모두 출연자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예능 그리고 또 가수로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